안녕하세요 자야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포즈 가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다들 뭐 신장도 굉장히 크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시원 시원한 포즈를 담은 모습입니다. 둘 셋 우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뉴트로 앨범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곡 우아를 비롯해서 제니 소식이 저희가 빨리 이렇게 발표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체됐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우선 팬분들의 우려도 걱정이 됐었고 이게 되게 신중한 결정이었어가지고 많이 고민한 끝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고요. 제니는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이번 안무가 보다시피 예전 안무들보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동작이 많아서 같이 준비를 하다가 제니의 무릎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은 제니가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멤버들이랑 상의를 해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트인만 했으면 좋겠다. 음원 차트에 순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쉽게 이번에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직 시간이 어제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참 또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어제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참 또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 안무 용사에서 들어오게됐습니다. pac은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 되는 곳이 더 wont이 성 casing